안녕하세요 참 이쁜 아가씨가 여기를 왔을 때는 너무 성급함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말이 우선이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내 삶이 지금 너무 지쳐서 내가 내 마음 의지를 하고 싶어서 어느님의 짝을 만나고는 있는데 나한테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얼음짝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런 기분 그리고 조를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을 한편으로는 언니가 너무 그 남자를 쫓아가기가 바빠요 대답을 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해 그래야 나 혼자 앵무새도 아니고 안 그래? 그치?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언니가 끌고 가기엔 너무 버거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언니 성향이 나한테는 그대로 느껴지다 느끼게끔 보이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이렇게 성향이 되게 강하지가 않아요 응?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걸 되게 싫어라 해 그리고 확 복잡한 삶을 그렇게 내가 끼고 싶지가 않아 응? 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해줄 때는 또 잘해줘 해줄 때는 잘해주고 그리고 내 일적인 면했을 때는 되게 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싶은 것도 있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나를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다 연애나 그런 부분 쪽을 봤을 때는 많이 차갑다 응? 그런 게 언니하고 충돌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람하고 언니가 만나면서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아직에 아직 언니가 뭐 연애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연애 목적으로 한다 하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하지만 내 짝으로 봤을 때에는 나랑 배필이 돼서 산다 할 때는 나는 솔직히 너무 언니가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나 시간이나 그런 게 많아질 것처럼 보인다 응 아직 그 단계는 아니죠 나는 그러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동수가 들어오죠 이동수라는 거는 내가 앉은 자리가 색상이 의자가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일이 있거나 응? 조금 움직일 수전이 들어온다 지금 말을 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 괜찮은지를 모르겠어서 언니는 말하자면 서비스업 쪽이나 응? 서비스업 쪽이나 응? 돌아다녀서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응? 만나요? 지금 약간 반만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어떻게 뭐였냐면 조금 화려한 화려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표현을 하자면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뭐 커피도 보였다가 뭐도 보였다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야 쪽도 보였다가 막 지금 그렇게 화려함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업종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정말 펼쳐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공부에 욕심이 많아 응? 공부에 욕심이 많아 그러면 참 어린이 쪽이나 아이들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응?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내년 내 후년 수전에는 내가 앉은 자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요 올 수전까지만 올 수전까지만 올 수전까지만 내가 조금 고생을 하세요 올해까지는 내가 앉은 자리가 들썩들썩 거리는 해예요 뭐 정리를 했든가 아니면 다시 들어가든가 그런 수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고생을 하시고 결혼에 운이 들어오는 거는 32살 그 무렵 정도에 됐을 때는 정말 나를 감싸줘서 진짜 아버지 같은 그런 든든한 님이 들어와요 지금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사무직으로 근데 영업 관련된 일을 좀 하는데 사실상 그 영업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앉아서 기획하고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계속 하고 싶은 건데 이 회사를 나가고 다른 회사를 가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가도 된다 한편 너무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은 좋은데 이게 이제 그거를 원래는 8월 이쯤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쯤을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년에 가야 되는 건지 9월달 9월달 10월달 그 무렵 됐을 때는 언니가 다시 이동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언니가 안정방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그다지 내가 만족을 못 느끼고 좀 뭔지는 모르는 부족함 뭐를 하면서도 자꾸 욕심은 생기는데 그 환경에서 받쳐주지 않는 그런 기분 그러니 언니는 동남서부로 어떻게 보면 돌아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니가 욕심만큼의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딱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 올가을 지나놓고 나면 언니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앉은 자리는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무렵 정도 지나놓고 나면 내가 잘 옮겼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오케이 땡 많이 inga 늦은 닭 jat